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고창에서 열리는 복분자 수박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의 일환으로 요리 경연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저는 수박주스를 넣은 인절미를 만들어 경연에 참여했습니다 수박주스를 만들기 위하여 믹서로 갈았습니다 찹쌀가루에 수박주스를 넣고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수박향이 가득한 예쁜 반죽이 되었습니다 반죽을 찜기에 넣고 찌고 있습니다 쫄깃쫄깃하게 반죽을 치댄 다음에 콩가루를 묻히고 있습니다 콩가루를 묻힌 반죽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랐습니다 인절미의 모양이 되도록 했습니다 아들이 완성된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수박주스와 함께 맛있게 인절미를 먹고 있습니다 수박을 넣은 인절미 요리에 대한 레시피입니다 재료로는 수박, 콩가루, 찹쌀가루, 소금, 약간, 설탕이면 됩니다 주스를 믹서로 갈아 수박주스를 만듭니다 찹쌀가루에 수박주스를 섞어 예쁜 반죽을 만듭니다 찜기에 반죽을 찌워줍니다 콩가루를 묻힙니다 인절미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완성된 인절미를 보고 계십니다 유치님도 같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치님도 같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